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조선형 목사입니다. 오늘도 편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니라. 아멘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 20살이었습니다. 아하스란 이름은 움켜잡다 라는 뜻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해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처럼 여호를 의뢰하며 통치자가 행할 마땅한 도리를 행하지 않고 그 이름처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움켜잡으려고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의 방식들을 다 취했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이 아닌 이방의 강대국인 아수르의 제국적인 힘을 의지했습니다.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는 북이스라엘 왕들이 저질렀던 동일한 배도의 길을 가는데요. 심지어 바할 신상들을 직접 부어 만들기까지 합니다. 아하스는 유다의 모든 왕들 가운데 최초로 우상을 직접 부어 만든 왕이 되었죠. 또 그는 유다왕 가운데 최초로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을 하고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습니다. 흰놈의 골짜기는 신전이 있었던 산남쪽에 위치한 골짜기를 말하는데 심각한 배교의 상징이 되는 장소였죠. 이 지역은 쓰레기와 처형된 범죄자들의 시체를 버리는 하치장이었기 때문에 늘 불길이 타오르고 끔찍한 광경과 악취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 때문에 이 골짜기는 지옥 그 자체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사용된 헬라우 단어 게헨나는 실제로 지옥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불살라서 드리는 인신제사를 엄격히 금하셨습니다. 아하스는 이방 민족들의 역겨운 풍속을 적극적으로 본받았죠. 그는 직접 산당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재물을 잡아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분양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라는 말은 열한기와 예레미야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요. 단순히 나무의 색이 푸르다는 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상태나 크기에 있어서 멋지고 우람한 나무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우람하고 멋지게 생긴 큰 나무를 보고 우상으로 삼아 숭배했던 거죠. 아하스는 자신의 이름처럼 땅의 것을 취하고 자신의 권력을 더 움켜잡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죄악된 조치를 다 도입하고 취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만들고 이방 강대국을 의지하고 자녀를 불태워 제사하고 그것이 지옥같은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서슴치 않고 가서 제사를 하고 분양을 했습니다. 아하스는 무엇을 그렇게 움켜잡고 싶었을까요? 무엇을 움켜잡아서 만족을 얻고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으려 했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이 사람의 방법으로 움켜잡으려는 모든 일들은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허무와 공허만 남을 뿐이죠. 점점 하나님과 사이만 멀어져 지옥같은 삶이 남을 뿐입니다. 전도서 1장 14절 15절에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인생에 대한 모든 계산이 마치 우리의 손과 머리에 있는 듯하여 우리는 힘써 손과 발을 빨리 움직이며 살려 하지만 실은 그 계산은 늘 우리 손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한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이제 곧 은퇴를 앞두시고 계신데 인터뷰를 하시게 되셨습니다. 은퇴 후에 어떻게 사실지 노후 준비가 좀 되었나요? 라는 인터뷰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시더군요. 경제적인 노후 준비를 의미하신다면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위해 순종을 준비했습니다. 넉넉하지 않더라도 조금 덜 먹고 덜 써야 하는 상황을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춰 살 순종과 감사를 준비했습니다. 무엇을 움켜주면서 어떠어떠한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어느 정도의 수준과 혜택을 누려야 하고 무엇을 더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마음이 클수록 우리는 마치 아수와 같은 길을 가게 되죠. 그 길의 결국은 곧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흰놈의 골짜기에서 분양하며 사는 삶과 같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상황에 감사하며 거기에 맞추어 감사로 반응하며 살겠다는 준비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부터 이미 시작된다면 이미 우리는 무엇을 잡으려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손에 오히려 직접 쥐어주시는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에 풍성하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사는 자녀들의 삶인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무엇을 반드시 움켜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욕심이나 바람일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그 속에는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들과 상황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에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만나기라도 하면 반응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내 삶에 허락하시면서 요구하시는 이유와 태도는 무엇일까 이것을 고민하며 고민하기보다 그 변화된 상황으로 인해 실망하고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하고 좌절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보호하시지 않으셔서 주신 일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오늘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 속에서 노리는 평안을 놓치지 않고 움켜주려는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욱 풍성이 그리고 더욱 성숙하게 우리의 마음과 손에 쥐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 안에 헛된 것을 움켜주려고 무리하여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내는 아스와 같은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살피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 안에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힘써 취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은혜 화이팅입니다. 내일은 찾아오는 새벽 기도로 교회에서 뵙겠습니다.